두류공원의 가치를 알리고 대구를 대표하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립니다. 공원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주변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연계 발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이번 공모전은 입상작에 한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류공원은 그 면적이 160만 제곱미터가 넘을 정도로 대구에서 가장 큰 공원입니다. 1977년 공원으로 조성된 이후 지난 46년 동안 대구 시민들의 변함없는 휴식처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 두류공원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BTV 파워 인터뷰에 나와 두류공원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위해 달서구는 두류공원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두류공원을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 예술을 포함한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모전 주제에는 공원 주변 지역은 물론 옛 두류정수장터에 들어서는 대구시 신청사와의 연계발전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모전은 연령이나 거주지 제한 없이 개인 돈은 세 사람 이내로 팀을 이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달서구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300만원 등 수상작 19점에 총 8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파워 인터뷰 이태훈 달서구청장 편은 오는 25일과 26일, 28일 오후 7시 30분에 BTV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